수학에 빠진 시간 헛 너도 수학 언제까지 선행만 할래 잘 짰어요 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 1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 선행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선행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안 봐도 비디오에요 선생님 저 어디까지 봤고요? 선생님 저 몇 번 반복했고요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몇 바퀴 돌렸고요 이런 문제집도 풀었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전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일단 괜찮아 쫄지마 괜찮아 선생님이 우려하는 건 선행만 한 학생들 굉장히 지금 우려가 돼요 왜 선생님 이걸 보면서 왜 그래? 나 좀 많이 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도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요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여름방학 때 제대로 공부하길 바라며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또 제대로 공부하는 걸까까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선행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은 이랬을 겁니다 질문하는 거야? 복습을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복습?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봐 어디까지 복습했어? 혹시 이렇게 공부하진 않았나요? 학원에서 진도 나가 선행을 학원에서 해준 거야 학원에서 해준 거야 학원에서 진도 나가 그럼 여러분 보고 필기를 해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해줘 필기를 해 오케이 그리고 숙제를 해오래 숙제를 해 어 몰라 잘 몰라 질문을 가 설명을 해줘 이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세모로 고쳐 틀렸던 거래 그렇게 끝! 이거야 혹시 그렇게 공부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공부했다면 안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안 한 거야 그냥 안 한 거야 선생님 저 그래도 주말에 혹은 중간중간에 테스트도 보고 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외워서 본 거예요 딱 그 부분만 외워서 본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그냥 본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릴 겁니다 혹은 안 잊어버리더라도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야 복습을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혹시 선생님이 아까의 이야기처럼 공부했다면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 돼요 알겠죠? 고등수학의 개념이란 다시 한 번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준 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준 거 가지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고등수학에 대해서 고등수학 상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개념이 듣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안 한 건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또 똑같은 얘기야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이 3번은 좀 이따 얘기하고 1, 2번이 같은 맥락이에요 1,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복습이 생명입니다 이 말을 선생님이 진짜 많이 하거든 복습은 생명이에요 생명 적어도 3번 이상 스스로 복습하셔야 돼요 내가 복습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갖고 있던 그리고 풀고 있는 문제집이 있죠 고등학교 문제집 예를 들어 센이나 RPM이나 어떤 문제집이 좀 좋아요 펴요 지금 펴요 딱 딱 펼을 때 어떤 개념이 나오죠 쉽게 생각해볼까 쉽게 여러분 우리 선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2차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판별식이라는 거 들어봤죠 어렵지 않잖아 판별식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설명해보세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O 라고 대답했으면 안 한 거예요 그건 개념이 아닙니다 공식이지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아무 말도 못하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 판별 고등학교의 수학이란 고등학교 수학 개념이란 판별식을 가지고 모든 설명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고등학교 수학 개념이에요 그래야 문제 풀 준비를 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2차 2차 내가 말했지?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야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야 방정식 말고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의 기능을 알고 있냐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게 끝이지 그것만 하고 있지 또 나는 함수에서 물어봤잖아 그게 또 제대로 안 봐요 2차 함수는 수업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졌을 때 판별식의 역할이 뭐야? 그쵸?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일단 나타내는 거고요 또 이 판별식의 역할은 함수랑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에 근에 대한 개수 실근에 대한 개수뿐만 아니라 판별식과 결합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도 알 수 있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걸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고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다 싶었는데 내가 대답해보세요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대답을 못 했으면 그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수학의 개념은 어떤 한 주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이 봐야 되겠니? 얼마나 많이 봐야 되겠니?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복습할 때도 백지에다가 복습하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백지에다가 설명하면서 쓰면서 복습하는 거라고 그냥 문제만 똑같이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해야 되고요 심지어 나 한 걸음 더 이 설명으로 인해서 유명한 대표적인 문제들 대표 문제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그 뒤에까지 떠오르면 좋은데 이거는 지금 수준에선 안 될 거야 대표 문제들까지 떠올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개념을 쭉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며 그 개념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 문제들이 떠올라야 돼요 심지어 문제를 풀다가 내가 그 유형 쪽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지 틀린 문제들까지 떠올라서 아우 내가 그때 이런 문제는 이래서 틀렸었는데까지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면 틀린 문제도 얼마나 많이 봐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는 여러 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야 선생님 상담해보면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샌도 했고 RPM도 했고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모두 해서 몇 바퀴 돌렸는데요 한 거 아니라니까 그 문제집 지금 당장 펴서 몇 번 문제 딱 내가 찝었을 때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그냥 기본 문제들 내가 펴서 딱 하나 찝어줄게 그거 바로 풀 수 있나?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은 아니야 내가 만난 학생들을 다 진짜 웬만한 다 영재고 준비했대 뭐 다 자사고 준비했대 걔네들한테 항상 얘기해보면 다 여러분처럼 말하거든? 나중에 가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때 공부한 건 공부한 게 아니었네요 라고 진짜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 들어요 여러분 한글의 책을 꼭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습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고요 그래야 선생님이 말하는 고등학교 수학의 개념이라는 게 뭔지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 번 봐야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유명한 문제들이 머릿속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가 정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정리라는 거는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번 많이 많이 풀면서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실수하는 것들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그게 진짜 정리거든 그때 비로소 고등학교 수학 개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준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도 잘 안 돼 있는데 어려운 고난도 문제집을 풀려고 하면 풀리겠어요 그게? 학원에서 풀어주는 거지 왜 갑자기 선생님이 화내요? 화내는 게 아니야 안타까워서 그래 하고 싶은 말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선행은 잊으세요 학원에서 나가준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생님이 말한 대로 꼼꼼하게 갖고 있는 책들 꼼꼼하게 적어도 세 번 이상 틀린 거 무조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보고 틀렸으면 정리해야겠죠? 내일 보고 주말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선생님 그만큼 많이 봐요? 중학교 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중학교 땐 그냥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풀면은 그냥 시험 어느 정도 나오잖아 고등학교는 절대 안 그래 고등학교 똑같은 문제 시험 나왔다고 쳐도 다 맞춰봤자 그거 한 4, 5등급밖에 안 돼요 진짜예요 고등학교 수학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려면 두 가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했던 선행은 근데 선행을 잘한 학생들도 있긴 해 선생님은 현장 강의에서 딱 한 명 봤어 진짜 많은 학생들 중에 딱 한 명 봤어 그러니까 그만큼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명이라면 즉 잘한 학생이라면 그 방법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알겠죠? 대부분 아니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생님 내가 고등수학을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좀 잘 했어요 라고 한 학생들은 그 이후에도 똑같이 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수학 1의 선행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수학 심화를 하세요 고등수학 심화 그러니까 고1 과정에 심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2,3의 생각들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되었을 때 문제 푸는 생각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고1 때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고1 때 만들어진 사고력 가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그러니까 특히 부분에 집어줄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2차 분응식도 있죠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파트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 수학 하에 보면은 함수 파트 있어요 함수 파트 함수 파트 그냥 싸그리 다 해요 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유리함수 싹싹 다 함수 파트 무조건 심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거는 도형 쪽 있죠 평면 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죠 이 파트들도 엄청 딥하게 심화는 안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놓으면은 그래도 좀 감각이 생겨서 좋아요 이 파트들을 무조건 심화한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도 똑같이 적어도 3번 이상 풀고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수원으로 넘어가시는 거지 수투 가지 않아도 돼 야 수투 안 가도 돼 어차피 너네 다 까먹어 진짜야 수원까지만 선행해도 베스트예요 근데 이건 안 가도 돼 고등수학만 꼼꼼하게 보셔도 충분해요 알겠죠? 다시 한번 그러면요 나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돼요?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 그 학생들은 웬만하면 중학교 끝났겠죠 근데 내가 수학을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데 시험만 잘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런 학생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진짜 잘 무너져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여기서도 2차 함수 배우죠? 중학교 때도 2차 함수 파트랑 중3 때 배우죠? 여러분 3학년 1학기 2학기 과정들 삼각 B 파트랑 원 있죠? 여기 가능하면 심화하고 오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 푸세요 한 번 풀고 넘기지 마 맞았다고 틀렸다고 표시만 하고 넘기지 마 제발 틀린 거 선생님한테 설명 들어서 세모치고 넘기지 마 틀린 거 세 번 풀어요 오늘 풀고 내일 풀고 그 다음 그 주말에 한 번 더 풀고 그래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한 권이 제대로 끝난 거야 그거 하고서 선행으로 넘어오세요 애매한 학생들은 선생님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됐어요 라고 생각하면 넘어오셔도 돼요 알겠죠? 선행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 하신 다음에 넘어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고등수학 상하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유 고등수학 수학 상하 포함해서 고등수학이라고 불러요 고등수학으로 넘어서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선생님이 나가는 진도를 따라가는데 급급하지 말고 양이 굉장히 많거든 고등수학의 특징은 양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이 나가는 진도 그게 여러분께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봐 수학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정도 진도를 나갔어요 개념을 나갔어 한 시간 나가잖아 복습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걸려야 된다고 나갔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독하고 선생님이 했던 말 필기했던 거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풀었던 문제들 다시 풀었을 때 앞에 있었던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느끼면서 복습해야 된다고 그 시간 오래 걸려 그냥 대충 문제 풀고 땡 그럼 똑같은 거야 또 그럼 안 돼요 복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개념에 대한 거 나갔으면 그거 복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학생들마다마다 다른데 유형서라고 하는 거 있죠 유형서는 센이나 알페임이거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역시 그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텐데 똑같은 얘기할게요 문제만 풀면 안 돼 틀려도 좋아 여기서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틀리는 건 되게 좋은 거야 배울 게 아직 많다는 거거든 못한다라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만 잘 보면 돼 그 시험을 위해서 지금은 넘어져야 된다니까 틀리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 유형서를 가지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유형서 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을 거라고 그 어려운 문제들도 틀려 버릇해야 돼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문제가 팍팍 풀리지 않아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고 사고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틀리는 연습이 필요해 틀려서 아 내가 왜 틀렸지 틀린 것에 대해서 이유를 고민하고 그걸 다시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하거나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요 지금은 틀려도 돼 그러니까 제발 역시 뭐야 틀린 문제들은 잊지 마요 이거 아주 그냥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잔소리 할 거야 내가 알겠죠 요 과정을 요 과정을 깔끔하게 한 번 딱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만 딱 세 번 주구장창 한다는 생각으로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그 이후에 그러면 자 내가 선생님 여름방학 때는 이것만 딱 해도 괜찮아 이것만 딱 해도 근데 내가 선생님 저는 수학을 너무 좀 못해요 라고 하면 이게 먼저죠 중학교 수학을 먼저 보는 게 먼저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수학을 조금 못하는 학생들은 고등수학 상편까지만 하세요 알겠죠 상편까지만 어떻게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방법은 2학년이 되든 3학년이 되든 똑같아요 계속해서 주구장창 선행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개 여러 권을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수학을 못하면 못할수록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맞아요 알겠죠 세 번째 고등학교 공부습관 고등학교 공부습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는 지금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양이 적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시험을 잘 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바꿔 얘기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 자습하는 시간 있죠 여러분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수업을 듣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수업을 듣는 건 영화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영화를 그냥 재밌게 보는 거야 재밌는 수업을 들으면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화 본 걸 기억하려면 계속 생각해야지 주인공이 누구였지 영화 보면서도 생각하잖아 범인이 누굴까 누가 저 사람을 죽였을까 생각하잖아 닥터 스트레인지는 나쁜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생각하잖아 똑같아요 수업도 똑같아 수업 들으르면서 생각해야 되지 계속 생각 근데 내용이 많아 놓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 자습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엉덩이 붙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중학교 땐 전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름방학 때는 나는 사실 습관만 잡아도 앉아있는 시간만 오래 앉아있어도 성공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터디카페나 혹은 자습하는 곳이 있다면 최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한 시간 반은 앉아있어야 돼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두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힘들 수 있거든 최소 한 시간 반 동안은 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업 듣는 거 말고 자습이 됐어 알겠죠 이 정도 습관은 들여야 이걸 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등학교 공부를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서 고등학교 수학 공부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 습관 요런 거를 기르는 기르는 데 주목하시는 거고 중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에 다시 보자 이 툴에 맞춰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애매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Q&A를 남기세요 많은 학생들이 Q&A를 남겨서 선생님한테 공부 방법을 이렇게 조언을 듣거든 선생님이 또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좀 짜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적 오른 학생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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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선생님 저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현재 상태는 이런 문제를 풀었고 이런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고 내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으며 그리고 중학교 때 성적은 요정도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할지 좀 또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고등학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되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해 제대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참 멋있잖아 남들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를 여러분 당당하게 이번 여름방학 때 해내셔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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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